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원하트 쟤를 한방에 죽여야되는데 싸이코 하나 먹고 볼펜젠트 먹파웃 버프 지대로 받고 자 터뜨리고 덤벼 덤벼 또 올 거 아냐 오우 stamina 오자마자 치명타가 터져줘야되지 치명타가 터져줘야지 원샨 날거 같거든 아 안죽을거 같은데 한방만 따워 이제 쏘는동안 AP가 찬거야 한 번정도 할거게 오케이 아아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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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났는데 어 적용은 안됐나봐요 의무사 의무사 찍으면 안되겠구만 진짜 의무사 찍으면 안돼 이거 저승사에서 찍으려면 찍으려면 의무사 찍으면 안될거같아 저승사자하고 의무사는 완전히 최악의 조각이네 이게 의무사가 끝에 소리가 뜨잖아요 그러면 저승사자 퍽이 적용이 안돼 그리고 그게 드랭 소리가 나면 이게 나오려다가 많은거있죠 이것도 안돼 뱅 이야아.... 여기 고등학건가? 스위치 블레이드가 있네 아 오버로드야 분명히 나 어디서 만든거야? 어 어디야 어디야? 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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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하 아하 진짜 일단 너부터 술탄 한대 치고 야 미니건으로 술탄을 맞춰 아하 아하 그 시스템 액티베이 그 시스템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벽에 대했습니다 벽에 대했습니다 아하랏 그 시스템 액티베이 그 시스템 아 음... 총알 딱타고 벗 reefs으로 됐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구만 치명타 좀 터줘라 치명타 터져라 저저터저라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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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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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죽였어 AP 좀 채우자 어? 한방에 안 죽는데? 자 너 때려서 AP 좀 채우고 니가 때려가차지 뭐 그래 딱 총 갖고 야 널 때려 핑거님 자세야 잘 맞고 있어 머리를 집중 구겨 지경탈이 좀 터지고 아 터졌어요 한번 터졌어 한번 터졌어 아이 볼 때리고 있어 너 죽여자 AP 좀 채우자 어? 마스터네 밧 시스템 밧 시스템 밧 시스템 밧 시스템 아 아 한방에 아 야 음사 아 나 음사 진짜 저걸 아 나 음사 진짜 저걸 죽을봐 치명타 나가라 치명타 나가라 죽을봐 치명타 나가라 타 퉁 넌 뭐야 뭐 마스터야? 아 아하 또 안 맞았어 아 AP가 안차고 있어요 예 도구밋은 에너지가 단 한판도 안달고 있고요 나는 AP가 안타고 뭐야 안타고 있고요 이야 동료가 있으면 너무 쉬워진다 게임에 진짜 특히나 도구밋은 예 천하무적의 동료네 게다가 도구밋은 동료를 안쳐서 얘 어디든 다 데리고 갈 수 있지 않나 더핏도 마더십 세트도 다 마더십 세트랑 못 데리고 가나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강아지가 제일 세요 강아지 에너지가 안되면 무적이야 무적 거의 내구력이 어떻게 하면은 아니 쟤는 야 도구밋이다 넌 도대체 평소에 뭘 먹고 사니 땅에 뚫어져있는 다이아몬드를 주워먹고 사나 땅들은 안 돼요 땅들은 안 되는데 뭐야 연극하는데네 뭐하는 데야 지들등학 잠깐 볼까 여기 아 대학교구나 대학교인데 연극하는데 아니 배경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어 야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가라고 아 이게 음악인가 음악 강단치건 되게 조그만하네요 자 여기 여기 어.. 겉에는 어.. 내부에 나무가.. 나무가 있네? 내부에 나무가 있네? 완전 붓을 공사했네? 아니.. 내부에 나무가 있어! 나무를 만들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가? 기둥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 기둥만 철근 콘크리트고 슬라브를 나무로.. 빼겼나? 아무.. 나무에도 구조는 있어야 되는데? 저.. 이건 파이프 배관이고 누가 자꾸 총 한.. 한 발 쓰는데? 어.. 왜왜왜왜왜 내가 달려가고 있어 분명히 여기서 그래 도그미스 달려가는 곳에 저기 있어요 여깄다! 도그미스 달려가는 곳에 저기 있어요 여깄다! 도그미.. 도그미.. 물어! 아.. 야.. 어디갔어? 야야야.. 물라고 야.. 야.. 거기 없어 도그미 어디갔지? 야야야야야 야 어디가 어디가 야 거기 없어 냄새를 못 맡나 본데? 무생무치.. 아 뭐야.. 무친가? 아이씨.. 아이씨.. 한발 쏘기 힘드네 여기도 있는거 같은데? 여기도 있는거 같은데? 자아.. 오버러드 나왔어요 치명타 터져라 바퀴벌레에요 바퀴벌레가 어.. 대략 대략 1미터 정도에요 이렇게 대략 자 이제 바퀴벌레로 AP를 채우구요 예.. 레드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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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레드로치 킬도 있잖아 롤.. 레드로치 킬도 있잖아 방사능 방사능 바퀴벌레가 일단은 곤충이기 때문에 저게 그.. 단백질일거 아니야 다.. 그래서 다.. 이.. 심심하면 애들 그.. 바퀴벌레 고기 먹는거 같더라구요 어.. 어.. 어어어어 탁 탁 나 떨어졌어 탁 자, 이거 한 번 고치죠 브라운이 누구예요? 아아 그, 모이라가 브라운이에요 이름이? 이주민 시체 근데 뭐냐, 나는 모이라 라고만해서 퀀텀 있다 10% 확률로 나오죠 퀀텀 308 구경 탄약이 있다는건 이게 뮤턴트 천지인데 308 탄약이 있다는건 뮤턴트는 308 탄약을 안쓰죠 쟤네들은 미니건이나 사냥용 라이플을 32구경 탄약을 쓰던 쓰면은 하지만 스나이퍼 라이플은 안들죠 여기에 뮤턴트 말고 원래 누가 살고 있었다는 소리야 맥, 맥주? 버려 뭐 308 5.25mm 탄약은 이해할만하죠 슈퍼 뮤턴트는 5.56mm 25mm 56mm 탄약을 쓰니까 윙베이스님 왔어, 그쵸? 이거 끝인거야? 흠 흠 흠 흠, 뭐 들어가는 길이 있긴 있는데요 흠, 뭐 들어가는 길이 있긴 있는데요 흠, 뭐 들어가는 길이 있긴 있는데요 이쪽인데 오, 일단, 일단 떨어져 보자 아, 떨어지면 안되겠다 에너지 엄청 달지 여기로 가는 건가? 어? 여기로 가는 거 가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왔네? 야 제대로 좀 싸와 미니건으로 헤드샷을 노리는 중 스나이퍼 퍽이 없으면 저격수 퍽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저격수 퍽은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머리 확률을 50% 올릴 거예요 어디에 있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던 거네 그래서 이 대형무기 미니건으로 헤드샷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근데 여기 가스로 가득 샀는데? 뭐 화염방사기나 뭐 술 타나 있네? 있자 어? 도검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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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낑낑거리네 퍽 퍽 귀여워 귀여워 퍽 이거 타량성 되게 작다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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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훌 멀쩡 아 여기 가스가 충분한대 또 레저 무기가 다있지? 여기도 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magnesium Jac 아니 아니 아 여기 가스가 충만한데 또? 레저 무기가 다 있지? 여기도 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아니 또 맞았어 왜 오오 오오! 안녕 어그러드? 이걸로는 좀 맞지? 치명타를 치명타를 좀 맞지? 치명타? 치명타? 아유 못생기러면 드릴리지마 치명타를 맞지? 우리 한방에 끝나자 한방에 가자 오케! 치명타 지금 두 번 땄어요 두 번 아 소유탄똥 가져와야겠다 아 나 가져갈 필요 없다 버려버려버려 귀찮귀찮아 이게 있잖아 어? 나도 원래 가스를 타면은 기절하거든요? 가스 폭발에 휘말리면? 근데 안기절하네? 파워하모 있고 있어서 그런가? 파워하모 있고 있으면 기절이 매력인가? 기절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하긴 뭐 파워하모 있고 있으면 왠만한 외부 그..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게 정상이지? 그렇겠죠 한바퀴 돌았는데 별거 없네요? 어? 저기도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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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쥬발 퇴! 아니 머리 묻어 뜯어 머리 무..무러뜯었어 얘 아잇 야 퇴퇴 아잇 퇴퇴 어? 어? 좀 뭔가 터질려고 하는거 같은데? 빙고님 어..안 좋군요 탁! 뭐가? 와이파이가 어떻게 하냐고? 계속 탁..왔다갔다 탱기는거 같아서 두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카트하러 왔다갔다 자아 아안..퇴퇴가든..퇴퇴하는거? 어? 뭐야?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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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가앗! 찹! 잘가시게 어.. 이거 쟤는 그래도 스틴팩 쪘네 스팩 받은 거 하나 먹을까? 진짜 혈액팩으로는 에너지가 너무 힘들더 안 차 초당일측 차져 정말 천천히 차져 1 2 3 4 뭐 이런식으로 사니까 여긴 또 뭐하는데지? 아니 대학교 밑에 대학교 밑 터널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나 대학교 다닐 때 어 대학교 캠퍼스가 열리면 마징가제트가 나온다는 기괴한 소문이 많이 많이 떠돌고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황자님 어서오세요 기계공학부와 전자 공학부가 힘을 합쳐 어 뭐야 컴터 공학부가 예 프로그래밍을 한 최강의 마징가제 드로봇이 나온다 마징가 뭐였더라 트 자 저쪽으로 가보죠. 안가본 길로 여기는 아예 나가는 길인가? 아예 나가는 길 아니군요 자 여기 포로가 굉장히 많네요 얘가 3명째 풀어주는 것 같은데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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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뮤탄트 데미지 증가해주는 포로 풀어주면 5% 증가해주는 퍽이 있거든요 10명까지인데 10명 풀어주면 50%까지인가요 그 퍽 찍고 여기 오면 대박이겠는데 아 누베가스 다 봤어요 아 그거 뻘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누베가스는 내가 많이 안해봐서 뻘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나 그 부분이 좀 그러지 않았나? 예 올드브루스? 올드브루스에서 총알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많이 힘들었지 반가워요 이렇게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있어서 반갑네요 누 누구냐 이건 이제 나가는 길이겠지? 오케이 오 스텔스 보이 혈액이 왜 여기지? 어? 오버로드가 미니건유를 들었어요 오버로드가 미니건유를 오버로드가 미니건유를 아 여기 벽대숭어 누가 이기나 볼까? 우리 원샷 80%니까 한 번 더 가까이 가자 자 치명타 두번만 나오면 된다 한 번 일단 나왔어요 치명타 한 번 자 한 번 더 나왔어요 끝났죠 아까 치명타 두번 나와서 끝났거든 오 아이새뿔 어 어 얘가 얘가 연쇄 갖고 있는거 보니까 얘가 대장애 같던거 같은데 탄피가 누카콜라 쿠완타 아니 내가 위스킬병을 왜 주워 어 여기도 탄약있네 여기 정문 같은데 보통 정문에 시계 달려있잖아 여기 정문 같은데요 여기가 뭐 뭐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는 곳이고 정문 같은데 정문 한 번 나가볼까 나 뒤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미니건으로 헤드샷 누리기 잘 안맞죠 야 한번더 야 한번더 야 한번더 야 VAT 모드가 아니면 절대 할수없는 미니건으로 헤드샷 누리기 네 베트보드만 가능해 금방 근데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가보고 여기 가봤으니까 이쪽 저 아까 뭐 들고 있었죠 귀찮아 귀찮아 뭐 들고 있으면 미니건 들고 있었으면 갈텐데 총알 좀 먹으려고 아 이거 미니건 총알 미니건 쓰기 시작한게 얼마 안됐잖아요 근데 미니건 쓰기 시작한 때가 7000발 정도 있었을 때 쓰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쓰겠다고 그지 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 아니지 예 7000발 정도면 쓰겠다 했는데 예 끝인거 같은데 끝인거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온건데 더 들어갈데 없나 예 그냥 7000발 모은 것도 그냥 예 그냥 있는거 주워서 모은거라 자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온건데 아 자 다리 건너 가보죠 예 저쪽으로 다가오는건 예 역시 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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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처형한거 같애? 넌 뭐야 인마 야 하늘을 보고 쓴다 야 포즈 죽이는데 오른손이 힘이 엄청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려나? 물론 파워암을 잃고 있으니까 어요요요 수류탄 야 수류탄 던져봤자 인마 야 미니그룹 나 파워암을 잃고 있었잖아 나 지금 벽에다 쓴 것 같은데? 철근에다 썼다 아 그만 좀 던져 스티럴 쌓아두고 사나 헤이 스티럴 쌓아두고 사나 스티럴 쌓아두고 사나 스티큰 아잇 또 벽에다 쏴 하하 됐어 야야야야 야 동미다 엉덩이 물지마 엉덩이 냄새 나 나이스 이 자꾸 자꾸 이 바퀴벌레 머리 물어 머리 물더니 엉덩이 물고 있네 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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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읍 이게 직접 쏘는게 더 에 안맞는것 같애서 퇴워 이거 짓없어 이거 막 지멋대로 나가 총알이 교장의 단말기 이게 교장실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도 횟수 초기화 시도 횟수 초기화 나왔어 시도 횟수 초기화 프로텍트 아이 뭐야 이름 뭔가 있을 줄 알았더만 어떤 일이 있었나 내가 그런거 좋아했잖아 이.. 뭐야 건물 안에 들어오면 이 건물은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이거 찾기 좋아하는데 없어 없어 프로텍트롤 활성화 야 너 내려와 너 거기 있는거 다 알아 인마 혈액백 좀 먹을까요 혈액백 어디지? 어 이거 이거 인지 이 금고 말고 또 다른거 있나 인코렉트 엔트리 플리즈 트라에겐 엔트리 엑셉티드 푸.. 프로텍트롤 프로텍트롤 그.. 아 잠금 해제하자 그냥 귀찮다 어차피 내가 이제 그 만넵이라 경험치도 없어요 이거 따봤자 일부러 딸 필요가 없어 만넵이라 윙 윙 티킥 프로텍트롤 윙 티킥 윙 티킥 지하철표 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흫 좋은 하루가 되시길 하면서 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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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거 네트까지 내가 두개 받거든요 그 지하철표 확인하는 애랑 그.. 또 그.. 슈퍼도마트 에서 직원 확인하는거랑 프로텍트롤은 일명 경비정도로 보면 될거같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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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텍트롤은 일명 계단 올라갈때는 항상 마침내 크립 에서 로드 를 은 를 를 를 무 를 를 얘 비어있는거 보니까 얘 아까 술탄 던지던 놈인데 풀수리에서는 센트리 붓이 제일 좋죠 최고죠 풀4에서도 센트리 붓이 가장 쎄지 않나? 또 있었나? 아 기억이 안나요 잘 아 풀4래 참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다른 로봇이 또 있었었나? 아아아아아 걔 걔 걔 걔가 더 쎄지 이산 카보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 걔 마크툰가? 게틀링 쏘고 미사일 뭐야 런처 쏘고 걔 하우스 로봇 세큐리트론 걔가 쎄죠 걔가 센트리 붓보다 더 쎄지 너베가스에서 근데 풀3에서는 센트리 붓이 최고죠 뭐 여기 왔던데 같은데? 컴퓨터 공학과인가보다 컴퓨터 많은거 보니까 어? 아이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컴퓨터에다가 컴퓨터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봇전갈이 거대 로봇전갈 그게 정말 세지 최고지게 걔가 제일 세구나 맞아맞아맞아 로봇전갈이 가장 세다 그 녀석은 정말 안좋아요 걔 알비노전갈 만큼 셀거에요 여기 알비노만큼 근데 약점있죠 걔는 약점있어서 그렇게 안셰보이는거야 걔는 근접 그 EMP 도끼가 거기 나오죠 그 DLC에서 걔한테 그거 들면은 쪽도 못쓰죠 그게 마비시키는 역할도 되서 그리고 떼기 시작하면은 예 그냥 죽어요 난 그 근접무기를 안썼으면 몰랐는데 그 그때 하면서 그 빅엠프티 거기 가면서 하면서 총알이 부족한거야 오 뭐야뭐야뭐야뭐 뭔가 뭔가 쏠타 오오 도구밋 그냥 아잇 뭔일이야 하면서 그냥 오는데 도구밋 지금 봤나요 도구밋 아잇 뭔일이야 하면서 그냥 왔는데 뒤에서 술을 탈 세개 터졌는데 아무튼 그 EMP 근접무기 그게 나오는데 그걸로 때리면 애들가 마비되면서 에너지 되게 많이 들죠 앱 자 혈액액액 좀 먹어주고요 아 똥싸? 아잇 폴 푸 절대 그렇게 안되죠 예 두마리면은 게임 끝난거에요 얘 두마리면 뭐 오오 레이저다 레이저에요 레이저는 조심해야죠 한마리만 있어서 솔직히 조금 도망다니기만 하면 죽을일이 없을거에요 오크동료랑 도금이시면 끝나는거 나 아무것도 안해도돼 나 아무것도 안해도돼 그냥 그냥 도망다니면 내 스트레스보이 쓰거나 아니면 도망다니면 돼 알아서 다 죽을거에요 오크동료는 데미지가 장난아니고 오오 아 나 이제 총부터 없애버려 총부터 없애버려 이거 총부터 망가뜨려 총망망가지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망가지마 인마 是 오오 아 기질하는군요 기질안할줄 알았던가 파워하우亮으로 트라이빙 레이저 라이플 어? 있네? 내가 이거 뽀긴줄 알았던가? 총을 다 썼어요 미니건이 끝났어요 미니건 새거 갖고 와야지 어떤 미니건? 레이저 게틀링 이름이 뭐냐고? 벤전스 잠깐만 어... 아까 그 터널이구요 자 나가죠 다 돌아봤어요 별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녹아볼래? 녹아볼래? 어 여러분들은 어... 일명... 별명이... 별명... 아 뭐야... 무기 이름은 벤저스지만 예... 별명은 지우개인 무기를 보게 될거에요 왜 지우개냐구요? 대충 쏘면 다 없어지거든요 아마 이 게임 최강의 무기인 MRIV와 핀맨을 빼고 난 이후에 데미지를 가장 많이 주는 어... 무기가 아닐까라는 자... 유제는 놓고오죠 유제는 놓고오죠 어디냐 벤저스... 벤저스와 자... 탄약이 뭐가 또 많지? 10mm 탄... 어... 5.56mm 자... 주환농도 하나 가져가죠 에너지셀도 되게 많은데 에너지셀은... 어... 어딨냐 응시 프로텍트론의 응시 왜 다 가져가냐구요? 에너지... 그... 탄을? 아 뭐야... 총을? 이제... 별로... 무기를 안 짚고 다니니까 무게 걱정은... 많이 안해도 돼요 자... 염료소 총 나 블랙오코드 가지고 다니지 않나? 블랙오코드 있죠? 자... 벤저스 하나 놓구요 아... 척... 봤네... 이거 없는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 슬슬 내가 어 지금 병뚜껑 지뢰하고 누카 누카수루탄이 최강의 수루탄인데 몇 개나 나오냐 몇 개나 만들어지지 누카수루카수루카수루탄 아 두 개네요 수루 그 하나를 더 얻어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